시카고에서 추운 겨울을 만끽하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휴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야외활동 보시겠습니다. 겨울하면 눈썰매 많이 떠오르시죠? 몬트로스 비치와 솔저필드에 가시면 아이들이 타기 부담 없는 짧은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칼드웰우드, 댄 라이언우드, 로터리힐에 가시면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좀 더 긴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키와 스노우보딩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캠프 사과와는 스키를 직접 배울 수도 있고 스키 대여도 가능합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가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튜빙입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처럼 특별한 스킬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빌리아, 올리비아, 월모트, 마운틴, 블랙웰, 포레스트 등이 튜브를 타기 좋은 곳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루프탑 아이스링크장도 있습니다. 펜인슬라 호텔 4층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은 매그니피슨 마일이 한눈에 보이는 광경과 따뜻한 초코우이와 간식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춥다고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야외활동하시면서 활동적인 겨울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BC 뉴스 윤찬송입니다. KBC 뉴스 윤찬송입니다.